아 제가 지금 한게 뭐냐면 프레그먼트 라는 거를 만든 다음에 기능 하나 뚫었고 그거를 레이아웃에다가 막 이렇게 배치를 해서 뭔가를 해봤습니다 근데 프레그먼트의 장점이 어쨌든 레이아웃의 기능을 주고선 그거를 바로바로 반영하고 그런 것들이 또 장점인데 이번에는 두번째 프레그먼트가 들어가는 코드를 이렇게 정적으로 이렇게 주는게 아니라 요 부분은 뭔가 내가 이제 반응형 앱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 프레그먼트가 들어갈 위치인데요 여기에다가 레이아웃 하나를 만들고요 프레임 레이아웃을 주로 씁니다 주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 프레임 레이아웃은 용도가 뭐냐 그냥 겹치는 레이아웃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얘는 그냥 어떤 공간을 하나 쓰고 싶을 때 쓰면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건 하나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뭐 여러개를 놓아봤자 그것들을 뭐 이렇게 잘 배치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프레임 레이아웃을 대표적으로 쓰는 앱이 카메라 앱이에요 카메라 프리뷰 하나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영역을 하나 만들고 나는 이 영역 안에다가 동적으로 프레그먼트를 넣고 싶다 자 여기는 컨테이너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컨테이너 컨테이너 코드 정리 한번 해볼게요 프레그먼트 일단은 요거 막을게요 요 프레임 레이아웃 요거 액티비 짜리 여기 비어있는거에요 처음에는 처음에 비어있고 음 코드 요게 이제 동작을 안하겠지 하나 비었으니까 첫번째 프레그먼트는 요렇게 되있고 음 자 여기다 뭘 할거냐 자 코드로 코드로 프레그먼트를 추가하는 겁니다 일단은 추가할 프레그먼트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컬러 프레그먼트를 하나 생성을 해요 이거는 추가할거야 어 그래서 자 컬러 프레그먼트 2라고 하구요 자 얘는 new 컬러 프레그먼트 해서 만듭니다 음 없었던게 생기는 겁니다 자 얘를 어디에 추가하냐면 어 좀 전에 만든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다 추가할거에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자 거기다 추가하기 위해서는 어 프레그먼트 매니저 서포트 프레그먼트 매니저 점 어 어디있지 음 비긴 트랜잭션 자 트랜잭션이라는 용어를 스읍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이런걸 하면서도 쓸건데 트랜잭션은 작업 이에요 작업 작업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트랜잭션이라는거는 작업을 할거 내용을 쭉 기술을 해놓고선 마지막에 커밋을 딱 하면서 한번에 수행을 하는게 트랜잭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레그먼트는 트랜잭션이 있어요 트랜잭션이 있어서 작업을 뭘 수행한건지 쭉 해놓고 커밋을 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시작 어 또 점찍고 자 애드 프레그먼트를 추가할 수 있어요 애드도 있고 또 리플레이스 리무브 어 또 그런게 가능합니다 프레그먼트를 추가도 할 수 있고 기존에 있던거를 바꿔치기도 되고 삭제도 돼요 레이아웃이 동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액티비티 가지고만 한다고 하면은 계속 이상한 짓을 좀 해줘야 돼요 레이아웃을 레이아웃을 중간에 변경시키거나 삭제하기가 어려워 프레그먼트가 아닌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되긴 돼요 일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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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프레그먼트는 컬러프레그먼트2를 추가하겠다 어 요거 말고 레이아웃을 먼저 지정하는 두 번째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디다가 추가할 거냐면 r.id.container container라는 이름으로 프레임 레이아웃을 만들었어요 여기 안에다가 여기 안에다가 컬러프레그먼트2를 추가하겠다 자 점 커밋 자 이 안에다가 계속 점 찍고서 다른 짓들을 해도 돼요 음 계속해서 이거 커밋 요렇게 하면 자 위에꺼는 xml에서 가져와가지고 뭔가 하는거고 밑에꺼는 동적으로 프레그먼트 생성해가지고 레이아웃에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라는 거를 쓰는데 프레그먼트 매니저가 필요하다 음 자 요건 동적으로 추가된 애고 요거는 그 xml에 박힌 애에요 자 자 자 예를 들어서 자 요거는 음 동적으로 프레그먼트 추가 요거는 xml에서 프레그먼트 가져오기 자 그 다음에 추가가 됐는데 이렇게 해봅시다 어 음 버튼 하나 놓을게요 음 버튼 하나 넣고 랩 랩 랩 어 텍스트 변경 버튼 하나 놓구요 어 귀찮으니까 온클릭 하나 만들게요 온클릭 자 요 버튼 누르면 이 프레그먼트를 다른 걸로 바꾸는거에요 다른 색으로 누를 때마다 얘가 다른 색으로 바뀌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누를 때마다 어떻게 해야되지 자 일단은 하 자 이 버튼 누르면 자 get support fragment manager.begin transaction 하고 자 뭘 할거냐 리플레이스 할겁니다 리플레이스 기존에 있던 프레그먼트를 바꿀거에요 어디에 있는거 여기에 있는거 컨테이너에 있는거를 다른걸로 바꿀겁니다 다른걸로 바꿀건데 바꿀거는 컬러프레그먼트이구요 음 문유 컬러프레그먼트라고 할까요 음 음 이거이구요 음 음 아이고 자 자 얘로 바꿀거고 커밋 쉽죠 아 아 기존에 프레그먼트를 교체하는거에요 엄청 쉬워 자 색깔만 내가 랜덤하게 바꿔주면 돼 랜덤한 색깔 어떻게 해 자 일단은 set color 여기다가 자 랜덤한 색깔 이거는 알고리즘 짜가지고 넣으면 되죠 랜덤한 색깔 랜덤한 색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랜덤한 색깔 자 자 이거 해보세요 랜덤한 색깔 나는 그냥 color.yellow 얘를 떠서 자 누를 때마다 색깔 바뀌게 한번 해보시구요 이게 근데 뭐지 아 이렇게 들어있구나 ff ff alpha alpha rgb rgb 그니까 잘 하면 되겠죠 어쨌든 자 변경을 누르고 어 안됐어 뭘 잘못했나 봅시다 음 음 null pointer exception 원클릭하고 셀컬러 했는데 갭뷰가 null이래네 갭뷰가 null pointer exception 부분에서 뭐가 null인지는 어 그냥 null인 객체를 조작했기 때문에 터진거에요 그러니까 얘가 null인거야 얘가 얘가 왜 null이지 음 음 음 프라이그먼트를 만들었고 음 음 음 음 널 널이예요 음 라이프사이클 음 음 음 자 왜 null이냐 잘 보세요 어 자 얘를 생성했습니다 프라이그먼트를 그리고 컬러 교체하려고 했어요 자 생성을 했는데 생성자는 비어있어요 이걸 아직 안탄 상태입니다 이걸 타는 순간은 언제냐 붙어야돼 액티비티에 붙어야 얘까지 와요 그리고 얘까지 와야 뷰가 뭔가 만들어지구요 갭뷰가 null이 아니게 돼요 어 근데 지금 코드를 잘못 짠겁니다 어 이 이 단계에서는 칼라가 아 그러니까 갭뷰 갭뷰가 null인거지 그래서 이걸 사실 이렇게 놓으면 터지는 터지지 않죠 일단은 왜냐하면 여기서 커밋을 했고 액티비티에 붙었고 그러면 뷰가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짜면 잘못 짜는거에요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뭔가 코드가 아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코드를 짜는건 되게 안좋아 안좋아요 음 그래서 아 이거 꼭 붙이고 나서 호출해주세요 이런거 되게 안좋거든요 근데 일단 해볼게요 안죽나 아 아 죽었네 아 일단 이렇게 짜면 안돼 이게 왜 죽냐면 커밋이라는게 비동기로 동작해요 커밋이 그래가지고 프레그먼트가 이걸 호출했다고 여기까지 왔을 때 이렇게 프레그먼트가 붙어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붙는 동작을 내가 명령만 한거지 얘가 붙어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호출했을 때 어떨 때는 이게 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거에요 이거는 되게 위험한 코드야 이런거 그래서 이걸로 테스트 몇번 했는데 잘 됐어 근데 죽을 여지가 있는거지 자 이렇게 짜면 안되고 어떻게 짜야되냐 자 일단은 자 셋컬러라는 기능이 여기서 바로 어 세팅을 하게 하면 좀 그래요 좀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짠다고 하면 속성을 하나 추가를 할게요 인트컬러 엔컬러 처음에 컬러를 화이트로 하나 주고 여기다가 그냥 아 기본값이 레드였나 레드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엔컬러 속성만 이걸로 바꿔줘 이런식으로 이렇게 짜야지 이렇게 짜야지 될 것 같아 그리고 아 이렇게 짜야지만 좀 전에 이렇게 했을 때 잘 먹구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붙어있는 상태에서 컬러 교체도 하고 싶거든요 그거까지 되게 하려면 어 어떻게 해야돼 여기서 갯뷰가 널이 아니면 이미 붙어있는 거니까 그때는 뷰점셋 백그라운드도 해준다 이게 이게 지금 별거 없어요 코드가 별거 없는데 라이프사이클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런 코드를 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이프사이클이 중요한 겁니다 별건 없어 사실은 하다보면 되는 코드를 찾을 수는 있지만 찍기가 돼 버려요 라이프사이클 모르고 하면 찍기가 돼서 찍다보면 죽을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는 거야 앱이 자 일단은요 변경되고요 아무튼 이제 잘 되는 코드가 된 거예요 막 짜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아무튼 잘 정리하세요 잘 정리하고 내가 동영상 찍고 있으니 잘 정리하시고 그래서 그래서 코드로도 어 조작을 할 수 있다 코드로 프레그먼트인데 코드로 프레그먼트 추다 교체 어쩔 때 쓰냐고요? 그거는 이제 하다보면 하 하 나와요 지금 아직까지 얘에 대한 메리트를 정확히 모르겠잖아요 그쵸? 어 이제 좀 있으면 겪게 돼 아 며칠 있다가 겪을 수도 있고 이번주 안에 한 화면에 여러개 넣고 싶어 그러니까 재사용성 때문에 이거를 일단 쓰는 거고요 재사용성 제가 그러면은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궁금한 게 재사용이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대변에 뷰올더도 있잖아요 뷰올더는 곱 뷰 리스트 뷰 안에서의 재사용 이 액티비티 레이아웃 전체를 구성하는데 재사용할 수 있는 레이아웃을 만드는 거가 이거 프레그먼트인데 저한테 어떤 셈을 치고 보여주세요 어 자 그거를 슬라이드로 지금 이거 음 이거 할 때 쓸 거예요 이거 아니고요 태블릿 화면 만들 때 그니깐 어 태블릿을 염두해서 만들면 태블릿 땜에 나왔어요 일단은 나온 배경이 네 태블릿이 나오면서 나왔고요 일단은 태블릿 땜에 나왔어 태블릿 땜에 나왔고 사실 태블릿 화면을 염두하지 않으면 뭐 굳이 안 써도 관계없어요 아 그래요? 태블릿 화면을 안 쓰면 근데 평생 안 쓴 표정인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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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깐 태블릿 화면이라기보다 어 세로와 가로 가 확 이렇게 다른 다른 거잖아 이거는 세로 두 개를 합친게 가로 하나가 됐잖아요 네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프레그먼트를 써야지 코드가 훨씬 짜기가 좋아요 이런 시나리오로 평생 할 일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안 써도 무방해요 프레그먼트 그리고 요즘 나오는 기능들 옆에서 나오는 메뉴라던지 그런 것들 평생 안쓸거면 몰라도 무방하구요 아 그래요? 그런걸? 그런 것들은 프레그먼트가 기본이에요 기본 하하 그니깐 알아서 하시면 돼요 취미로만 한다면 프레그먼트를 몰라도 됩니다 근데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많이 써요 또 그니깐 굳이 이런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프레그먼트로 썼을 때 장점이 너무 많아요 뭐냐면 내가 리스트뷰를 하나 만들었어요 액티비티로 우리가 예제 만들 때마다 리스트뷰 계속 추가하잖아요 액티비티를 그럴 필요가 없거든 사실은 그니깐 요 레이아웃 때문에 그니깐 우리가 어댑터는 재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쵸? 만들어 놓은 거 다시 쓸 수 있어 근데 어 사실 요거를 프레그먼트로 감싸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걔를 계속 갖다가 잠깐만 개수 제한이 없는 거 개수 제한 아 그쵸?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 유 해가지고 계속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레이아웃에다 계속 붙여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어 유연해 일단 최대 장점은 유연하다는 거야 뭐냐면 유연하다는 건 뭐냐면 기능 추가가 쉽고 수정도 쉽고 재사용도 쉽다라는 게 유연한 거거든요 기존의 액티비티 안에다가 우리가 한 건 뭐냐면 액티비티의 종속성이 생겨버려요 레이아웃이 액티비티와 액티비티 안에 딱 그 틀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안에 리스트뷰가 딱 있는 거고 그 리스트뷰는 이 어댑터를 쓰는 거고 이게 다 한 세트여야지만 뭔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자꾸 가게 돼요 그렇게 가게 되면 지금 이 그림은 되게 쉽게 돼 있지만 사실 이 안에 코드가 엄청 길게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코드들을 다 살린 상태로 이 화면으로 갖고 가려면 엄청 빡세 일단은 액티비티가 이거 액티비티 따로 있고 이거 액티비티 따로 있는데 이걸 합치는 게 이거예요 레이아웃을 그냥 단순히 붙이는 게 아니라 기능까지 다 합쳐야 되거든 프레그먼트가 기능을 포함한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이거 따로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으면 그 두 개를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하기가 쉬워 따로 만들고 프레그먼트로 묶어서 그래서 애초에 프레그먼트로 만들어 놨으면 이걸 합쳐서 이렇게 갖고 가기가 쉬워요 근데 액티비티가 액티비티야 그러면 새로운 액티비티를 만들어서 이 두 소스를 내가 합쳐야 돼 그러면은 결국엔 복부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복부수를 한다라는 얘기는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유지보수가 어렵고 그런 단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찌어찌 합쳤어요 그리고 액티비티는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에요 기능이 그렇게 분리되어 있어 여기에서 내가 뭘 수정을 해야 돼 그럼 여기도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죠 똑같은 코드가 양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실수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은 그게 누적되면 어떤 상황에서는 벅을 찾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근데 프레그먼트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넣은 프레그먼트에서 기능을 수정하면 얘도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수정을 안해도 돼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안 쓰고 피해갈 방법은 있으니까 그리고 안 쓰고도 충분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다른 데서도 쓰는 데가 없을 것 같지 구글 스토어에 저거 쓴 기계가 많은데 구글 스토어에 계정 부분도 저거 프레그먼트 폴백으로 한거 같은데 그니까 그 뭐지 구글 스토어에 올라오는 지도 구글 맵 같은거 프레그먼트로 제공이 됩니다 프레그먼트를 알면 쓸 수가 있겠고요 모르면은 구글 맵은 못 쓰겠죠 프레그먼트로 제공이 돼요 프레그먼트로 아무튼 뭐 그런 식이고요 제가 겪었던 일 중에 하나가 일단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라이프사이클 처리하는 것도 귀찮고 그걸 하기 위해서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계속 가로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 세로 모드만 지원하는 앱이 있었어요 회사에 회사에 몇 년간 그렇게 쭉 가가지고 정말 메인 액티비티 코드가요 만줄이 넘었어요 일단 만오천줄 막 이랬어요 기능이 거기 집중이 돼 있지 자 그건 모듈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 분명히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메뉴 부분 좀 따로 띄고 싶고 뭐 이런 메모장 화면 이런 거 따로 돼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펜을 선택하는 다이얼로그나 이런 거 좀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건 다 붙어 있어요 액티비티 안에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었어요 이거를 손을 보고는 싶은데 시간이 없는 거야 근데 그날이 온 거지 높으신 분이 가로 모드 전면 지원해라 모드네베 그날이 왔어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일단은 이 안에 지금 그립은 이렇게 나와있지만 굉장히 많은 기능이 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모듈화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근데 가로 모드로 가면서 이런 시나리오가 나왔지 그 전 거랑 뭔가 같이 이렇게 되는 뭔가 필요한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액티비티 하나를 다시 만들어서 이 두 개를 합치려고 보니까 코드가 2만 라인이 넘어가네 근데 일단은 복붓을 하는 것도 일이야 원래는 인텐트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건데 이거를 이제 안 넘어가고 이렇게 다 고쳐야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 찾는 것도 일이고 그래서 프레그먼트를 쓰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제가 제안을 했는데 쓸 줄 아는 사람이 없어 일단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프레그먼트를 쓰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쓸 줄 몰라가지고 프레그먼트라는 코드를 쓰긴 쓰지만 프레그먼트가 아닌 코드로 아무튼 그냥 이상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에 어쨌든 간에 뭐 이제 하긴 했는데 되게 그런 걸 한번 겪고 나면 프레그먼트를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이 확 올라와요 그걸 겪으면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런 개고생을 하지 말아야지 개고생을 한번 해봐야죠 한번 해봐야 내가 다시 말아야 내가 다시 말아야 오케이 네